집안에 걸어두면 재물법, 금전운을 가져오는 그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란꽃 그림 모란꽃은 부귀화라 하여 집안에 걸어두면 부귀가 함께하여 좋습니다. 해바라기 그림 노란빛의 꽃잎이 한금을 상징하므로 집안에 금전운을 가득 높일 수 있습니다. 해 하나만을 바라보는 모습이 변치 않는 마음, 올곧은 심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잎이 크고 활짝 만개한 것이 기운을 더 상승시킬 수 있으며 활짝 핀 노란빛의 모습이 우리에게 밝은 에너지를 주어 삶을 더 활력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모란꽃, 목련, 해당화가 함께 그려진 그림 모란은 부귀를 상징하고, 목련은 보석 중 옥을 상징하고, 해당화는 집을 의미하니, 모란, 목련, 해당화가 함께 그려진 그림은 부귀옥당화가 됩니다. 모란과 수탁이 그려진 그림 모란과 수탁이 그려진 그림은 부귀공명을 의미하여 출세하여 이름을 널리 알리고 부귀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엉이 그림 부엉이는 지혜롭고 예지력을 가진 동물로 집안에 두면 나쁜 기운을 맞고 지혜로운 선택으로 부우를 축적시켜준다고 합니다. 모으는 습성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기운들을 간직하고 대주니 집 곳곳에 관련된 소품을 놓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물이 있는 그림 물은 풍수에서 재물을 의미합니다. 자연의 풍경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집으로 들어오는 현관에 배치하는 것이 좋으며, 근처에 꽃병 등 관엽식물을 두면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잉어 그림 잉어 그림 잉어 그림은 출세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림으로 사업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큰 돈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사 여의 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닌 5 6 7